보통 마스크를 안 쓰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듣는지 다 보이는데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신류교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남신류교단이라는 교단을 알게 됐고 그 교회에 남신류교회의 교인이 돼서 또 목사가 됐다는 것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남신류교단은 무엇보다도 선교를 위해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단이 시작된 게 175년이 됐습니다. 1845년에 시작됐는데 처음 모일 때부터 선교를 위해서 우리 남신류교단의 해칙과 같은 헌법과 같은 그런 헌장과 같은 곳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 침례교회들의 에너지를 이끌어내고 결합하고 인도할 목적으로 세워졌다.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 지상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들이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워진 교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과 다르게 물론 다른 교단도 선교하고 열심히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단입니다. 또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남신류교단은 선교에 앞장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님이 되었습니다. 미국 인구의 5.3% 개신교의 전체 모든 개신교인 중에 21%가 다 Southern Baptist, 우리 남신류교인입니다. 현재 5만여 개의 교회가 있고 약 1,500만 명의 성도들이 남신류교인입니다. 그 중에 또한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남신류교단은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또 보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을 적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일반 설문조사, View Research Center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개신교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매일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하루에 한 번씩 이상씩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 일반적인 개신교인들은 55%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답한 반면 남신류교 성도들은 81%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그런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답하게 했는데 일반 개신교인들은 55%만 그렇게 예스라고 했는데 남신류교는 61% 이것도 좀 부족하지만 100%가 왜 안 나왔는가 안쓰럽지만 그래도 점수가 다른 교단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단 세 번째로 다양한 민족이 함께하는 교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어, 스페니쉬, 중국어, 태국어 등등 해서 미국 안에서 100개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0여 개가 정말 그리고 우리 SBC 남신류교다 서든 베프티스탄에는 22% 22%가 소수민족입니다. 그중에 에이시안이 4%, 한국 사람이 2% 정도 해서 최근 가장 최근 통계로는 973개의 한인 교회들이 있고 7만 6천 명의 침류교인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아까 설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히 몇 가지 여러분이 배웠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첫 번째, 성경의 권위를 믿습니다. 아니, 우리 신앙을 위해서 신앙과 우리의 행위를 위해서 유일한 권위는 성경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이 침류교단입니다. 장로교회 잔 켈빈 내에 장로교는 켈빈의 해석에 대해서도 많이 의존하고 있고 또 감리교회는 잔 웨슬리의 성경 2에 대해서도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침류교회는 어떤 신학자나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보통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 이유는 천주교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신앙 고백 이런 다큐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일하게 성경 말씀 여기에만 권위를 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침류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침류교회 하면 침례를 준다. 그래서 침류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침례를 주는 것은 장로교회도 또는 순봉교회도 주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류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중생한 자들이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들만 침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만 침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사람만이 진정한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계획을 통해서 마틴 루터나 침류교회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천주교회에서 내려오던 유아세례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냐. 이 아이 죽기 전에 천국 보내려면 빨리 세례를 줘야 된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에 의존해서 유아세례를 주는 것이 천주교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계획 때 이것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침류교회의 조상들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부모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오직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화식을 침류교단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들만이 성도가 되고 교회의 신자의 회원이 된다는 그런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까 말한 침례도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를 받으셨고 또한 침례는 성경에서 우리가 장사되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속에 온전히 잠겼다가 올라옴으로써 그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는 침수 침례를 주는 그런 교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모두 독립성을 가지고 개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보면서 지역교회의 독립성 전신자 제사장직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종교의 자유 또 두 가지 의식 해중정치 해중정치는 특별히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결정하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회원이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구하면서 같이 함께 결정해서 이제 교회의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것 하나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없고 더 귀한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남침례교단은 시작부터 부터 목적이 선교였기 때문에 우리 남침례교회가 하는 일의 초점은 교단이 해서 하는 일의 초점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도, 복음 전도죠. 그래서 복음 전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도 아마 목사님께서 하시겠지만 매년 교회가 교회 숫자가 얼마인가 또 교회가 선데이 스쿨에는 몇 명이 들어왔는가 이런 보고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Annual Church Profile이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숫자가 아니라 침례를 몇 명이 받았는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100명, 200명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침례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 복음 전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침례를 몇 명을 주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랫동안 정말 침례해 주는 숫자가 점점 교회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침례교회 전체적으로 1년에 한 교회가 4.5명 4명에서 5명 사이 밖에 침례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인교회는 더 좋지 않습니다. 성적이 그래서 한인교회는 매년 평균 한 교회가 한 명 반, 한 명 두 명 정도밖에 침례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음 전도를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교회에 정착되고 적응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지역, 복음적인 교회가 별로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집중해서 합니다. 그래서 남순유교회단의 북미선교회 미국 내 선교를 감당하는 북미선교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에 5천 개의 교회를 새롭게 개척했습니다. 40년 전에 우리 한인교회, 한인 침례교회들이 한 40개, 50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 지역에. 지금은 거의 1,000개가 됐는데 그렇게 개척하는 사역을 우리 남침례교단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한때 처음 시작할 때 남침례교단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굳건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도왔습니다. 제가 오레곤에서 2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도 남침례교단에서 도움을 줬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목표가 지금 1년에 한 1,000개 이상의 교회가 미국에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0개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가 죽는 교회가 있습니다. 평균 1,000개의 교회가 매년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또 탄생해야지만 됩니다. 미국 안에서만이 아니라 남침례교단은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침례교단의 선교사들은 복음이 많이 들어간 곳은 가지 않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데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도록 강조를 합니다.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딴 데 가서 또 전하면 이분들이 신앙이 살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정교회를 만들었다가 조금 성장해서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의 현지 지도자가 목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년 1년 동안 해외에 복음이 별로 전해지지 않은 곳에 1만 4천 개의 교회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1년에 1만 4천 개의 교회가 새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4천 명의 선교사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정말로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제 사역에 또한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는 구제 사역으로 The Gesture Relief 이 단체가 정말 레드 크로스 못지않게 큰 단체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는 남버 3인가 그런데 구제 단체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봉사한 시간이나 이런 것으로 계산하면 가장 우선되는 그런 단체가 The Gesture Relief로 세계 각국에 그리고 미국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 다음 날로 그것에 도착해서 추럭을 세랍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우리 남신리 교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Sand Relief, Global Hunger Relief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배고픈 사람들에게도 돕는 일을 세계 곳곳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월드비전 하면 어린아이들 또 배고픈 사람들 돕는다는 것을 잘하지만 우리 남신리 교단에도 그런 것과 비슷한 Global Hunger Relief라는 것이 있어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음식만 나눠주고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돕고 있습니다. 우리 미주남침유교 총회는 SBC, Southern Baptist 안에 있는 그런 한인교회들의 연합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연합공동체로서 한인총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인총회도 우리 SBC, Southern Baptist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또한 신앙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Baptist Faith and Message, 침례교의 신앙 고백을 믿고 있는 교회들이 같이 약 800여 교회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또한 연합하는 그런 한인교단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로는 한인교단으로는 가장 큰 교단이고 아니 이민교회 중에 가장 큰 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약 800여 교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다음으로 큰 교단이 한 400, 500개 교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한인총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인총회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교회들과 같이 연합해서 감당하기 원합니다. 물론 총회에서 교회들의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고 또 교회들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하지만 우리 총회의 예산의 거의 60% 이상은 선교의 100% 선교사님과 선교사역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총회에 협동선교비를 보내주시고 꾸준히 지원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헌금들이 모아져서 이런 모든 사역들을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상명령인 해외선교와 국내선교의 많은 관점 많은이 집중하면서 우리 총회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 안에 해외선교부가 있습니다. 해외선교부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한인교회들 800여 한인교회들에서 IMB 미국 선교단체 국제선교비를 통해서 나간 선교사님이 250명이나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들이 전체에 2%밖에 되지 않는데 SBC에 선교사 수로는 거의 77%, 8%, 한때는 10%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한인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너무 열매가 많아서 우리 미국 SBC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인선교사님들을 환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들은 가능하면 IMB를 통해서 나가도록 후원하지만 또 IMB는 복음이 전화지지 않은 지역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남미로 간다든지 또 복음이 많이 들어간 곳으로 갈 때는 이제 거기에서 파송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총에서 직접 파송해서 또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사도 60명이나 됩니다. 그 60명은 다 모두 여러분과 라이프 교회처럼 미국에 있는 남침류교회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역했던 평신도와 목회자들입니다. 그들이 사역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못지않게 뛰어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총회는 선교제 목회제 양성을 위해서 다섯 개의 지역의 나라의 신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의 각 신학교별로 목회자들이 이사가 돼서 가르치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해서 신학교들이 운영이 됩니다. 아프리카의 세네가, 아잔비, 이디오피아 얼마 전에도 이디오피아 강의하러 코로나 기간인데도 그곳에 갔다 오신 목사님이 있는데 가서 5일 동안 거기는 호텔에서 격리했다가 테스트 다 네기티브로 나오면 가서 한 달 동안 사역하고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의 카르브 신학교 중국에 또 지금은 잠시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지만 중국에 여섯 군데에 지부들이 있어서 거기 신학교 강의들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 약 20여 년 전부터 저희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입니다. 그 밖에 또 협력하고 지원하는 신학교도 여러 군데 있는데 쿠바시 침례신학교, 과테말라 침례신학교, 도미니카공화국 침례신학교, 태국 침례신학교 등이 있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들 60여 명의 성교사님 사역하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드리면 너무 큰 은혜가 될 텐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아마 1시간, 2시간씩 보고하는 시간이 있으면 좀 적이지만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중에 몇 번 제가 소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 드립니다. 지종성 성교사님 브라질에서 성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사실 보그마가 비교적으로 많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브라질 같은데 성교사가 뭐 필요합니까? 그러나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캐토릭의 영향을 받은 곳이라 성당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수도에는 개신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4, 5시간 가는 저 시골 도시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분의 사역은 개신교가 없는 마을을 찾아가서 거기에 개신교회를 세우는 곳입니다. 아니, 개신교가 없는 데도 있나? 브라질에 가면, 시골 마을에 가면, 도시에 가면 천주교만 하나 있고 개신교가 하나도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건축 같은 것도 할 수 있어가지고 본인이 가자마자 땅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거기다가 벽돌을 놓으면서 이제 일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 성전이 건축되면 이제 교인들도 좀 어느 정도 모이면 현지 지도자들에게 먹회를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또 새로운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지금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는데 할 때 제가 가서 봤는데 정말 지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도 60이 넘으신 분인데 정말 직접 벽돌을 놓으면서 또 수입이, 후원하는 교회도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수입이 별로 없는데 조금 돈이 생기면 벽돌 조금 더 사서 올리고 지붕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교사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정태영 성교사님 여기 슬라이드가 또 있었는데 안 나오네요. 정태영 성교사님 이분들 태국 프라이 부족을 위해서 사역합니다. 이분들이 가기 전까지 프라이 부족은 글도 없고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는 정말 믿언도 중족입니다. 태국에 라오스하고 경계했었는데 산골짜기에 산에 사는 사람들이 프라이 부족입니다. 이분들이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현지인이 거기 집도 빌려주지 렌트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인이 사는 집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젊은 부부가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거기에 말을 배우고 그래서 이분들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 갖고 이분들이 이제 목표는 성경 번역하는 것이 목표인데 지금은 거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그 산골마을에 세워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 시내 도시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자동차로다가 산을 빙빙 돌면서 4시간, 5시간 비포장 도로를 가는데 제가 갔다 왔는데 정말 거기 갔는데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산에서 그렇게 지금 20여 년 사역해서 거기 말을 너무 잘 알고 또 말을 번역하고 얼마 전에 어린이 성경도 번역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있고 지금 신약 성경도 복음서 거의 끝냈고 이제 목표가 신약 성경을 다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 성교사님, 대국에서 학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경석 성교사님, 또 계신데 나이 많으신 분, 우리 모자 쓰신 분입니다. 이상한 모자를 썼죠? 쿠바에서 지금 모자를 구입해서 쓴 것입니다. 이분은 원래 텍사스 AM에서 PhD를 하신 분이에요. 엔지니어로다가 해양학 엔지니어링인데 거기서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 유학 오셔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교수 자리가 났는데 베네수엘라에서 거기 쿠마나라는 곳이 해양도시인데 거기에서 해양학 교수를 뽑는데 미국보다 두 배로 연봉을 준다고 해서 그 말에 솔깃해서 내가 거기 가서 3년 동안만 일해서 돈 좀 벌고 오자. 그래서 거기 갔다가 교회를 나갔는데 성교사님이 하는 교회, 미국 성교사님이 와서 하는 교회 나갔는데 미국 성교사님이 오자마자 한 6개월 있다가 떠나시면서 자기에게 맡으라고. 딴 사람 할 사람 없으니까 자기에게 맡으라고 해서 신앙도 별로 없는데 헐 수 없이 교회를 맡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신도로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약 11교회를 개척해서 성장시켰고 그 중에 8교회는 성전까지 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교육도 받으시고 중간에 또 목회자로 안수도 받으셨는데 지금 거기서 은퇴를 하시고 거기는 또 다른 분에게 인수하시고 지금은 쿠바를 다니면서 쿠바의 보그마를 위해서 심수고 계신데 이미 쿠바의 또 한인 조상 자손들 3세 정도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곳곳에 다니면서 모아서 그들을 먼저 보그마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만나봤는데 아니 한국 자손들이 온다고 해서 갔는데 한국 사람은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3세가 지나고 거기에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 브라질 사람하고 아니 쿠바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 그런데 자신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거를 열쇠로 해서 모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세 분만 소개를 했습니다. 국내 성교비에서도 또한 교회를 개척하는 일 많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것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또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 코칭 사역 이것은 목사님들이 또 경험이 별로 없는 목사님들과 경험 많은 목사님들이 파트너가 돼서 코치를 해주고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코칭 사역을 지금 잘 하고 있고 또한 교회 재활성화 교회가 너무 점점 더 약화되고 죽어가는 그런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 재활성화 또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몇 가지 온라인 세미나라든지 또 출판사역도 성경 홍보 교제나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을 출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지 못했는데 앞으로 비전 중에 하나는 제 소원 중에 하나는 또 달라스에 저희 총회에서 운영하는 세계 선교원 훈련원 훈련원을 세워서 선교사들을 직접 훈련하고 또 평신도도 훈련을 받고 이제 단기간이라도 선교를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선교훈련원이 세워질 것을 또한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잠시 은혜받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짧은 메시지지만 정말 액기스 같은 귀한 말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기도 몬도 여기 산상수훈 속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은 사실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잊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뭘 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라는 것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매번 암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지만 주기도문의 뜻을 모르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나라의 마읍시며 즉, Die Kingdom Come Die, 하나님의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온전히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해서 이 땅의 곳곳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확장될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하고 다른 곳입니다. 천국은 믿는 자가 죽으면 가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가 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교 답사를 갔을 때 성교지에서 어느 한인교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어떤 6학년 여자아이가 이제 몸이 좀 아팠는데 기도해달라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또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찾아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하기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항상 아픈 사람을 기도하기 전에 시간이 허용되면 저는 항상 병을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영혼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걔는 잘 모른다고 그러고 부모님이 대신 대답하기를 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다닌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애예요. 남미는 주로 한국말을 잘하는 아들이 많죠. 중남미는 그래서 너는 예수님을 내 구조로 영접합니다.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외우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그거 믿느냐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라. 그래서 제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따라하면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제 마음대로 제가 주인이 돼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 마음에 예수님을 내 구주인으로 구조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제 마음 속에 들어오십시오. 하는 순간 이 아이가 흐늦게 울기 시작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해계하노라고 막 눈물이 나옵니다. 잘못상. 아니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산 이 여자아이가 무슨 해계할 게 그렇게 많다고 막 흐늦게 우는가 막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너 왜 울었냐 그랬더니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제가 자녀가 넷인데 애들을 길러보면서 애들이 기쁘다고 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종종 우시죠. 그런데 기쁨은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아이들이 기쁠 때 하는 거죠. 그런데 기쁘다고 너무 기뻐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흐늦게 우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이것은 성령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것이구나. 성령님께서 지금 이의 마음에 들어오셨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의 마음에 임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고 예수님이 임자하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는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준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 중요합니다. 예배 사역, 또 여성교회, 가르치는 사역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아직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 복음의 밭을 가꾸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그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라이프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은 교인들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1년이 가도 1년이 가도 한 명도 침례를 주지 못하고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실패입니다. 정말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인가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복음에 여러분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이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땅이나 영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저 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다스리면 누구 나랍니까? 마이 킹덤 또 아내가 다스리고 남편이 다스리면 남편의 나라 아내가의 나라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다스리는 집이 있더라고요. 칠드런스 킹덤 말은 좋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스 킹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여러분의 삶의 영역도 어떤 사람들은 한 부분에서는 너무 잘해요.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는 아직도 마이 킹덤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영역들을 생각해 봅니다. 시간의 영역 재물의 영역 건강의 영역 재능의 영역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 이런 것들 영역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좀 세분화해 갖고 시간의 영역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일날은 하나님의 킹덤이지만 월요일은 마이 킹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더 나눠서 24시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시간의 영역에서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지 나의 재물의 영역에서 정말 성경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넉넉할 때는 헌금 잘하고 내가 어려워지면 헌금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재정 관리를 하고 있는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을 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너무나 축복해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순종할 때만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들고 못된 일을 했는데 야 여기 자꾸 가서 상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된 일을 해도 상 주는구나 하고 오히려 더 잘못 나가죠. 잘못을 하면 때려야 됩니다. 잘못했다는 걸 징계해야죠. 그러나 잘할 때는 많이 칭찬해 주고 상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예를 들어 10개 영역이 있다면 10개 영역에서 다 100점 만점을 맞을 때만 상을 주신다면 우리는 상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맨날 몇몇만 맞고 다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부분에서 잘하는 것을 보면 상 주시고 잘하는 것을 보면 상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순종하고 아직도 내가 다스리는 왕국에서 하나님이 축복하기 어렵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한 후 50일 됐을 때 소위 오순절이죠. 6월절에 떠나서 오순절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You will be my people I will be your king I will be your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계속 나옵니다. 그런 말씀. 그런데 거기도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 관여하지 마십시오. Don't touch me. This is my area. 그러면 알아서 하라. 알아서 해봐.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영역에서 아직도 내가 왕이 되고 있는가 이 영역에서 내가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이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건강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나의 Kingdom인데 나의 Kingdom이 누구를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찰 때 다른 사람도 또한 영향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협력해야 됩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협력하라고 성경은 말하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대와 온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봄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협력해야 되고 한 가정 한 가정이 협력해야 되고 한 교회 한 교회가 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교회보다 더 큰 것입니다. 엄청 더 큽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이런 설교를 하면서 은근히 교인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면서 교회를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은연 중에 전체 다 얘기했지만 은연 중에 목회자의 마음이 교회의 생각과 교회의 부응과 또 교인들이 잘 되는 것 그거를 굉장히 원하죠. 그러나 제가 여러 교회들을 같이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니다. 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교회들이 잘 돼야 되고 모든 교회들이 성장해야 되고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라이프 교회를 포함하지만 달랄 수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텍사스 미국 세계 곳곳에 있는 교회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들 그들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또한 교회를 생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그럴 꽃이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진 비전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온전히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헌금하고 선교사님을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합니까? 라이프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도 각각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곳에서도 또한 부흥이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내 자신의 영역 우리 가정 우리 교회라는 경계선을 두고 그 밖에 그것을 넘어서 생각을 잘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 끝까지 바라보면서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 비즈니스는 서로 경쟁해서 이기지 못하면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들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같이 동욕자입니다. 그래서 옆에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면 여러분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옆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 같이 슬퍼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로마스 16장에 로마스 16장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전체를 생각해서 같이 이제 돕고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가지에 있는 어느 교회는 매년 25만불의 세정을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잘되는 것 그것만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교회들이 같이 작은 교회들도 같이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또한 교단을 통해서 협동선교 헌금을 함으로써 여기만 아니라 미주 전체의 많은 교회들 그리고 선교지에까지 교회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남침례교단 정말 보금과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는 교단입니다. 주로 침례교 하면 개교의 자율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은 어느 교단보다 독립되어 있지만 또한 선교를 위해서 끈끈하게 연합하는 교단이 남침례교단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코압립 버프링 코압립 프로그램 협동선교라는 것입니다. 협동선교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들이 협동해서 선교하는 것 그래서 우리 남침례교단은 같이 교회들이 정말 헌금해서 그 헌금들을 모아서 약 4천여 명의 선교사들 IMB를 통해서 나가고 또 약 4천여 명의 국내 선교사들이 미국과 각곳에서 교회 개척하는 일과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내 집중한 교단이라는 것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지뢰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여행하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무엇보다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기뻐했고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가는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목표가 만나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긴 하셨지만 그것이 그들의 목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진 계획은 그들을 가난한 땅으로 인도해서 그 가난한 땅에 나 가난한 땅을 확장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시 주실 수 있지만 그리고 주시지만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우리의 인생에 목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한영원히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교회가 또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이 달라스 모든 곳에 복음이 잘 한파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총회산하에 또 800여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리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